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올려서 살고 있지만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아마도 품격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게 된다. 고상한 인품과 웬만해서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안정된 심성을 갖춘 사람에게서는 남과 다른 아우라까지 느껴진다. 품격 있게 살고픈 바람과는 달리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중장면. 노년들의 모습은 품격은커녕 교양없고 무식함을 느낄 때가 있다. 이런 모습을 대할 때면 저 나이 먹도록 왜 저런 행동을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하는지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민망할 때가 있다. 하지만 남의 행동에 눈살을 지푸리기 전에 우리 자신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우리도 경박하게 행동하고 있진 않은지 먼저 챙겨볼 일이다. 나이 들어도 무식하고 경박하며 천한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남을 이용해서 자신을 돋보이는 행동. 허풍치는 사람의 특징은 말 그대로 뭐든지 대단하고 훌륭하고 거창하게 말을 한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허풍의 속성은 하나다. 자기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남의 얘기와 주위 사람을 팔아서 자기 값어치를 더 나가게 하려는 것이다. 남편과 자식 자랑도 모자라서 사위 자랑에다 며느리 자랑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그렇게 잘 나가는지도 의문스럽지만 또 잘 나간다 한들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한 말이 말도 없이 그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등에 업혀서 함께 높여보려는 그 얕은 심사가 뻔하게 보인다. 두 번째, 편견과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행동. 선입견의 사전적 의미는 겪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한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단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이 합리화되고 고정되면 편견이 되어버린다. 편견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며 부정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현상들, 사회적 이슈들, 개개인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지식과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 보고 판단을 하니까 성에 차는 게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세상은 마땅치 않고 몹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산다. 따지고 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장점 중에 하나가 좁은 틀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안타깝지만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자신의 세계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연이라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는 날에는 완전 죽음이다. 사소하게 넘길 만한 주제들도 남의 가정 사여서 그냥 들어주고 격려나 위로를 해주면서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인데 과도하게 선을 넘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인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싶다. 세 번째,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행동. 남을 깎아내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또 주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멀리해야 한다. 낮은 존재감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역설적이게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열등한 존재로 모으는 짓을 한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해서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위로받으려는 자기 기만술이다. 자존감은 지위에 높고 낮음이나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은 상관이 없다. 본인이 재산도 많고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고약함을 받던 경험이 많을 것이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과시하고 남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강력함을 느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애같이 행동하는 그에게서 교육자라는 지위가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그 미숙한 인격의 민낯을 보고 나면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럴듯한 얘기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는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한다. 그리고 남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아량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맛도 즐긴다. 사람들은 겸손하고 남을 높이는 사람을 또 알아본다. 가끔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욕구를 느꼈을 때 입 밖으로 그 험담을 내놓지 말고 잠깐 생각해보자. 요즘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는지 하고 말이다. 네 번째 잘난 척하고 거만한 행동.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이 욕구를 잘 통제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진인 4대 천명이라고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지낸다. 반드시 세상이 나를 알아줄 때가 올 것이라는 이런 확신과 자신을 믿고 말이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잘난 척하는 모습이 눈꼴사났기도 하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어서 대충 받아줬더니 점점 더 심해진다. 안아무인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공감 능력 제로를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멈추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 자랑이 지나친 사람은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한다. 공주병이나 왕자병도 일종의 성격 장애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곱게 자랐는지 굳이 남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알고 싶지 않은데도 말이다. 말 그대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종자부터 틀렸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바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다. 상대하기도 피곤하니 사람들이 멀어지고 결국은 잘난 척하는 자신은 왕따가 되어버린다. 요즘 세상에 잘난 척 받아주며 다 오냐오냐 해주는 사람은 없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잘났다고 떠들고 다녀봐야 못난 놈 쥐구 받기 딱이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한다. 천한 자는 성내는 사람, 다음으로 원안을 품은 사람, 위선을 행하며 그릇된 소견을 가진 사람, 거짓을 꾸미고 아첨하는 사람이 천한 사람이다. 생명을 해치고 자애로운 마음이 없는 자,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자, 남의 재물을 빼앗고 약탈하는 자가 천한 사람이다. 빚을 지고도 발뺌하는 자, 길 가는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자가 천한 사람이다. 친척이나 남의 아내를 가늠하는 자, 부자이면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 부모나 형제 자매를 괴롭히는 자가 천한 사람이다. 품격을 쌓는 행위는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천한 사람이 하는 행동만 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저절로 품격이 쌓이고 품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